이승 역사 유리씨! 원승이야! 지윤씨는 전자 발전하고 있어! 맛있는 거 사주라고 얘기죠? 아하하하하하하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고 얘기했어 공생활이요 집에서 큰 걸을 흘려나온거 아니죠 집씨? 아니죠 집에서 큰 걸을 흘려나온거 아니죠? 자국 보면 안돼요 이게 좀 아파 원래 뭐 보여요? 그쵸? 여기 자국있죠? 저거 봐봐 제 손가락 제 손가락 봐봐 여기 자국있죠? 이게 아파요 원래 그니까 처음에 좀 아파 그쵸? 여기 꾸부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 나오지 우리 처음 댁이랑 빨리 따로 놀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꾸부리고 조금만 너무 잘했어 쉬쉬 굳지 말고 이제 굳지 말고 쉬쉬 시작 고생하자 고등학교 고생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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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